현장 매물 브리핑 이어갑니다. 물건번호 0413-둔내토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건에 위치는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현천리 산골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발 600포지로 지대가 높습니다. 공기 좋고 전망 좋은 산골에 아담한 전원주택용지 건축이 가능한 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교획관리지역의 밭 한필집, 토지면적 661제곱미터, 평수로 200평의 땅입니다. 기존에 농막이 있던 자리를 현재는 철거를 하고 현재는 순수하게 농지로만 되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20여호 정도 주변에 드문드문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는 산골이고요. 토지 모양 반듯하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탄하게 되어 있는 경사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본 물건 매입하시면 건축가능한 산골의 전원주택용지로 그리고 아담한 가족 주말 농장터로 컨테이너 농막 부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접근성은 6번 국도에서 차량으로 4,5분 정도, 둔내 IC, 둔내 시내까지는 7,8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현장답사 전화번호 033-345-7770번 청춘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사전에 지번공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장안내 친절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